지각 변동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각이 뭐죠? 땅의 껍질이요. 이런 거죠, 여러분들. 껍질. 껍질 맞죠, 표준어가? 선생님 이거 초코파이, 초코파이. 지금까지 우리는 뭘 살펴봤냐면 우리나라 땅이 우리나라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질시대별로 배워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초파이, 초파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, 이게. 우리나라 여기 북한, 남한, 제주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.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, 이게 지각이, 껍질이 지각입니다. 안에 그 위에 하얀 거 있잖아요, 마시멜로. 이게 맨틀, 전 거 생각하면 되겠죠? 이게 중생대 때 막 뒤틀린다라는 거죠. 이게 지각 변동입니다. 그럼 지각 변동되면 땅이 뒤틀리면 어떻게 될까요? 뿌두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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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가는 거 보이죠? 정말 큰 금이 가겠네요.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. 이거를 지질, 땅의 특징이 구조적으로 다른 선, 지질구조선이라고 합니다. 땅에 금이 가는 거예요. 그럼 밑에 있는 맨틀이 하얀 게 어떻게 되는 거야? 올라오겠죠? 그래서 땅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게 뭐죠? 신성암, 화강암이 되는 것입니다. 또 분출도 하게 되고요. 그렇죠? 이런 조선운동의 산도 만들어져요. 다시 여러 가지 한반도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. 이 사항을 essaue는 대신을 가진지역에서 드는 방식으로 save-wing. 이렇게 두 번째인의 상태로 보이시죠?